어 여기 보시면 여기다 c 엔터 요 교차점 찍어주시고 사이 엔터 하시면 되요 끝난거에요 그러면은 요거를 그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교차선 있죠 교차된 수십평선을 지우세요 필요없으니까 요선은 지웁니다 원만 나오게끔 해주시면 되요 그리고 이 원을 또 옵셋 하세요 5mm만큼 5 엔터 숫자 5 엔터 그래서 이 원을요 바깥쪽으로 5mm만큼 옵셋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다 완성된거에요 형상은 요렇게 이제 마무리 주시면 되겠고 그 바깥쪽으로 5mm만큼 옵셋하거든요 네 바깥쪽으로 빼주세요 우선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아 나는 좀 복잡해 머리 아파 그러면 트림을 이용하셔서 다 자르지 마시구요 너무 삐져나온 것들 있잖아요 좀 너무 불필요한 것들만 우선 쳐주세요 예를 들어서 요런거 필요없잖아요 사실 쳐주시고 이쪽도 필요없으니까 쳐주시고 얘도 필요없으니까 안했거든 아 요건 필요하네 얘가 필요없는거네 요거 요게 필요없는거고 요렇게만 쳐주셔도 되겠죠 얘도 필요없는거에요 요렇게만 우선 작업을 해주시면 되요 적당하게 이제 필요없는것도 잘라내주시고 요게도 필요없겠네요 이것도 필요없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선을 그릴거에요 보조선은요 수직선 38 수직선 18 총 2개 그릴거거든요 라인명령어 이용하시고 엘터 하시고 38짜리 하나 그릴거구요 그 다음에 18짜리 그릴거에요 이거 지켜보도 활성화시키세요 그래 편하니깐 자 그러면 우선 라인명령어 치시구요 요기 교차점있죠 지금 눈 뒤쪽에 있는 수직선 교차점 찍어주시고 얘를 기준으로 밑으로 어서 첫번째 38 엔터 두번째 18 엔터 하시면 되요 그 선 두개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선은 지우세요 이제 요 보조선 맨 처음에 그랬던 보조선 있죠 요거 요거는 이제 필요없으니까 지워버리시고 이 선이 이렇게 남을겁니다 자 색상을 좀 달리할게요 여러분들 헷갈릴수가 있으니깐 여러분들 색깔 바꾸지 마시고 바꾸셔도 되요 근데 왜냐면 이게 중간에 선이 끊겼기때문에 점을 잘못 찾을수도 있어요 우선 우리는 이 초록색 초록색의 끝점있죠 요기를 기준으로 해서 각도로 집어넣을거에요 110도 110도라는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구요 90비면 20도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0도가 되는거에요 마이너스 20도로 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엔터 하시고 엔터 초록 아 하늘색이죠 하늘색 끝점 찍으시고 하늘색 선의 끝점 그 다음 골뱅이 자 거리값은 안나와요 기자 거리값은 안나오기 때문에 대략 40줄께 40 이건 제 예상값이에요 정해져있는 값은 아니고 그 다음 각도는 마이너스 20도 요렇게 해서 대각선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라인 요 끝점 찍어주시고 골뱅이 40 꺽세 마이너스 20 요렇게 대각선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각도가 110도 나오면 되는거죠 그래서 한번 확인사사 하실려고 확인사사 하시고 110도 나오면 된거니깐 그래서 요걸 가지고 또 자르기 들어갑니다 트림 TR 엔터 자 엔터 자르기 방령어 들어가세요 자를때는 바깥쪽서부터 잘라주세요 그래야 다 자를 수 있으니까 요런식으로 해서 작업을 TR 엔터 두번 예 TR 엔터 두번이에요 요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선은 이제 필요없는거지 다 했으니까 요 코 부분 있죠 이 코를 왼쪽으로 8mm만큼 옵션시켜주시고 5 엔터 그 다음에 8 엔터 그래서 왼쪽 방향으로 클릭해주시면 되겠죠 수직선 클릭하시고 왼쪽 클릭 자 알파벳 5 엔터 그 다음에 숫자 8 엔터 요선 요선을 왼쪽으로 8mm만큼 간격을 띄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선은 요선 어떻게 해야돼요 요선은 요선 연결시켜줘요 요렇게 연결시켜주실라면 EX 기능 쓰시면 되겠죠 EX 기능 쓰시고 EX 엔터 연장하기 경계선 클릭하시고 경계선은 원호가 되겠죠 원호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늘리고자 하는 선 클릭 엔터 중간에 들어가나요 엔터 한번 치셔야 될 수도 있겠네요 한번 해볼게요 EX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원호 원호 클릭해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늘리고자 하는 선 클릭하면 이렇게 늘어나죠 깔끔하게 연결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귀부분은요 요기 요 노란색 끝점을 기준으로 해서 70도만큼 대각선 그려줘야 되거든요 70도면은 90도 더하기 70 160도가 나옵니다 160도라고 체크하시면 되겠구요 엔터 자 마찬가지에요 엔터 치시고 노란색 끝점 찍으시구요 노란색 선입니다 노란색 선 끝점 그 다음에 골뱅이 거리값은 한 45 꺽쇠 그 다음에 각도는 160도로 해서 그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여기 끝점 찍어주시고 골뱅이 45 꺽쇠 160도 이렇게 대각선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 반대쪽 요 수직선 있잖아요 요 수직선을 늘려주세요 이렇게 늘려서 교차하게끔 그러면은 다 완성된거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트림으로 잘라주시고 키알 엔터 두번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키알 엔터 두번 요렇게 해서 마무리 마무리 끝났고 다 됐으면 이제 앞발로 갈게요 앞발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자 아빠랑 우선 요 바닥에 있는 수평선 있잖아요 얘를 좀 늘려주세요 옆으로 좀 길게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프셋을 진행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선 하나 그릴게요 요기 선 요 끝점을 이용해서 선 하나 그려주시고 귀에 해당되어 이 부분 귀 안쪽에 있는 수직선을 길게 좀 늘려주시고 아니면 선을 그리세요 여기 이 선 따로 얘를 간격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우선 18만큼 띄워야겠죠 간격은 18만큼 띄워주시고 자 5 엔터 하시구요 18 엔터 하시고 노란색 선을 클릭하신 다음에 왼쪽으로 복사합니다 자 5 엔터 18 엔터 이 선을 왼쪽으로 18만큼 부사하는거죠 이렇게 복사 그리고 트림으로 다 잘라버리겠어요 정신이 살아오니까 어디 잘라야 되냐 뭐 아시겠지만 여기 다 잘라야겠지 필요 없으니까 요건 나쁘세요 요거 잘라시면 안되죠 요렇게까지 갑니다 1차적으로 요거 좀 잘못 그렸네요 자 수정좀 할게요 자 지금 제가 놓쳤네요 지금 막 막 급하게 하다보니까 놓쳤는데 사실 이 선은 요기가 아니고 밑에 쯤이죠 얘는 이제 요거 기준으로 한건데 요기준은 아니고 지우세요 얘는 지워버리시고 다시 수정합니다 요기 32mm 까지 옵셋을 했잖아요 지금 우리 요기까지 남겨놓으시고 이제 위쪽으로 보시네요 위쪽 귀쪽에 귀쪽에 보시게 되면은 13mm만큼 옵셋선이 있어요 13mm 걔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얘는 지우시고 쓸모없어요 자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다시 5엔터 하시구요 13엔터 하세요 이 선이죠 요 선을 왼쪽으로 옵셋하시면 돼요 노란색 선 클릭 그 다음 그 다음 13mm 어 왼쪽으로 이동이죠 왼쪽으로 복사 5엔터 13엔터 요 선을 이렇게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을요 밑에 연장 시쭉 내리세요 이렇게 길게 여기를 여기로 해서 반대로 계산해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대각선 그려지는 거죠 어륵을 연장하네 어륵을 연장하네 야 이거 봐 복사자의 선을 연장